자 이렇게 대구 칠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인삿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대구 소리 지도! 반갑습니다 네 2주차 대구 마지막 극장이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p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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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영화 보신 건가요?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아 네네네 저도요 네 아 지금 가셔서요 네이버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영화 좀 재밌다고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싫어요? 네 많이 올려주십시오